5번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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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하면 안 돼요? 아니요 아 아 네 너무 기뻐 형 오랜만에 진짜 너무 좋아요 어떡해 옛날에 같이 살 때 알았어요 여기까지 할게요 형 너무 좋았어요 그리고 제가 하던 게 있어요 3초가 있거든요 한승우와 동생들이 3초 법칙이 있어요 하나 둘 하면 셋 되기 전에 항상 볼이 뽀뽀해 줬어 지금 카메라 앞에서 해보자 아 진짜 왜 그러.. 아니 만날 때마다 이래요 형 하나 둘 많이 변했어 에이 카메라 꺼지면 해드릴게요 형 오케이